안녕하세요 김재규 경찰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소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강할 부분은 횡령죄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명의신탁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해요 저도 수업 기간 중에 생각해보면 횡령죄 배임죄 재산죄 중에서도 횡령 배임이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명의신탁은 더더욱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재산죄는 민법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민법 지식 없이 형법으로만 형사적으로만 공부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이 왜 이렇게 될까라는 궁금한 부분을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꼭 집어드리는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횡령죄가 뭔지 살짝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의 법조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법조문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법조문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형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형법이라는 이런 법조항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실제 사건에 적용을 해야 될지 그걸 공부하는 게 형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항상 법조문을 가까이 하고 항상 어떤 분야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횡령죄를 공부한다 그럼 횡령죄 법조문부터 한 번 쫙 읽고 그 다음에 배임을 공부한다 그러면 배임죄 법조문부터 한 번 쫙 읽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횡령죄 법조문을 한 번 보고 들어갈게요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가 횡령죄예요 기본적으로 횡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많이 듣잖아요 횡령 어디 기업체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뭐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횡령이라는 것은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썼을 때 그게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조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내 게 아니라는 게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재물 내 재물이 아니에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 보관하는 자가 나쁜 사람이겠죠 피고인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그게 횡령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원 공부할 때 재물, 재산죄 재산죄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하죠 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횡령죄도 뭐 타인 소유, 자기 점유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왜 이걸 외웁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타인의 재물이면 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타인 소유인 거예요 근데 누가 갖고 있어요? 보관하는 자 보관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횡령인 거예요 이걸 왜 외워요? 당연히 이해하면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관을 할 때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걸 내 거니까 너가 잠시 맡아줘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보관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관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있냐? 보관에는 위탁관계가 있어야 돼요 위탁이라는 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이거 좀 맡아줘 이게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보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여기에 비록 법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이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위탁관계에 의해서 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했을 때 횡령죄가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위탁관계 그럼 도대체 내 거 재물을 맡아줘 라고 했을 때 그럼 위탁관계는 어떻게 맡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계약에 의해서 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맡아줄 수 있고 아니면 방금 말한 것처럼 내 거 물건인데 네가 좀 잠시 맡아줘 라고 했을 때 관습이나 조리상 신의칙상 이런 위탁관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계약이고 어떤 게 법률관계고 어떤 게 신의칙 조리인지 잘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뭐냐면 이거 다 민법상 용어들이에요 처음 들어보셨고 당연히 처음 들어봤겠죠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용대차는 뭐냐면 어떤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 나한테 지금 노트북이 있는데 친구가 노트북이 잠시 필요해요 그래서 A라는 친구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A라는 친구의 노트북을 잠시 빌려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한테 뭐라고 해요 너 노트북 한 일주일만 빌려줘 라고 했을 때 이게 사용대차예요 사용하기 위해서 빌린다 이게 사용대차 그 다음에 임대차 임대차는 우리가 많이 하죠 임대차는 우리가 집을 전세로 들어갈 때 임대차 한다고 하잖아요 임대를 한다 그래서 임대하는 관계 그걸 빌리는 관계 그걸 임대차 관계라고 하고 근데 그게 부동산일 때 보통 임대차 관계로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위임은 뭐냐면 내가 노트북을 사고 싶어요 내가 근데 직접 어떤 삼성 대리점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 그래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B라는 친구한테 내가 200만 원을 줄 테니 너가 삼성 노트북 제일 가벼운 걸로 사다 주라 라고 해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너가 사다 주면 내가 수고비로 10만 원 줄게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받은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필요한 이 사람 A라는 친구가 사오라고 한 그 노트북을 사가지고 B한테 갖다 주면 A한테 갖다 주면 되죠 그게 위임이에요 어떤 일을 부탁하는 게 위임 그 다음에 임치 임치는 아까 맨 처음에 사용된 차랑 약간 비슷한데 사용대차는 뭐예요 B라는 친구가 A 노트북을 잠깐만 사용하고 줄게 라고 했을 때 사용대차잖아요 근데 임치는 뭐냐면 A라는 친구가 노트북을 잠시 좀 어디다가 몰래 놔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트북이 있는지 알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엄마 몰래 A라는 친구가 노트북을 샀어요 근데 엄마가 너 그 돈 어디서 놔서 노트북 샀어 이렇게 막 추궁할까봐 A라는 친구가 잠시 한 달 정도만 이 노트북을 딴 데다 놔두고 싶어요 그래서 B라는 친구한테 부탁한 거야 B야 내가 지금 잠깐 이 노트북을 우리 집에 놔둘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너가 잠깐 내 노트북 좀 맡아줘 라고 했을 때 맡아주는 감계가 임치예요 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들이 다 계약이라는 거예요 민법상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관계 이게 계약으로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은 뭐예요 사무관리하고 후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또 민법상 개념이네 사무관리는 뭐냐면 어떤 일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노트북을 자꾸 예를 들게 되네 사무관리는 노트북을 내가 어떤 관계로 그 노트북을 갖게 됐어요 다른 사람 A꺼 노트북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거를 잘 관리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걸 사무관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무관리는 법률 민법상 규정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뭐 계약관계 이런 계약관계 없이 우연히 내가 A의 노트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잘 관리해줘야 될 그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후견은 뭐냐면 미성년자인 경우에 미성년자는 보통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친권자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재물은 보통은 부모가 관리해요 근데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후견인이라는 걸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후견인이 이 미성년자가 되게 돈이 엄청 많은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미성년자의 통장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후견인이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혼자서 못하게끔 민법에 되어 있어요 그럼 후견인이 대신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후견인이 법률 행위를 대신한다고 해서 그 미성년자의 돈이나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이 그게 후견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 후견인이 내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하지만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재물인 거예요 이때도 그걸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걸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처분해버리면 그게 횡령이 된다 그래서 이 위탁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민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꼭 이렇게 어떤 계약이라든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탁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관습은 뭔지 알겠어 우리가 관습적으로 뭔가 한다 라고 했을 때 관습이에요 조리는 뭐예요 조리 조리도 민법상 개념이에요 이게 조리 조리가 음 쉬운 말로 도리랑 비슷해요 조리 도리 비슷하죠 우리가 조리하면 도리로 기억하시면 돼요 인간의 도리 사람의 도리 할 때 그 도리 그러니까 도리 도의적으로 잘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도리예요 조리예요 신의칙은 마찬가지예요 조리나 신의칙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거의 뭐 쌍둥이 같은 그런 말이에요 신의칙상 선량하게 그냥 남의 걸 보관을 하고 있으면 잘 보관해라 이게 신의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례 판례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지불각서 써줄게 네가 갖고 있는 가계수표 좀 보여줘봐 이렇게 한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가 채무자가 뭐예요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돈을 빌린 빌린 사람이 채무자예요 채권자는 그걸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명의 가계수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잠깐 보겠다고 달라고 하니까 안 보여줄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야 너가 갖고 있는 가계수표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내가 좀 확인 좀 할게 잠깐만 보여줘 내가 그런 다음에 지불각서 써주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채권자는 믿고 가계수표를 준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 가계수표를 찢어버렸네 10장을 줬는데 10장 중에 한 3장은 찢어버리고 나머지 7장은 안 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달라고 안 주는 거예요 이럴 때 횡령이 되느냐 이게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너가 지불각서 써줄게 잠깐만 보여줘 라고 했는데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것은 조리에 의한 신인위탁관계가 인정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안의 경우에 횡령죄가 된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사실상의 위탁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위탁관계라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조리와 신의칙상 사실적인 관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의 판례 중에 그래서 최근의 판례 보기 전에 위탁관계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기출문제도 많이 이런 용어가 나오죠 위탁관계는 기본적으로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다 위탁관계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면 다 횡령죄가 해당이 된다 자 요즘 최근의 사례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의 사례이기도 해요 보이스피싱의 계좌명인 우리가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봤죠 제가 실제 사례에서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도 이거에 낚인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대학생들 되게 취업에 취업난에 허덕이는 이런 젊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이런 범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는 가해자로 처벌이 돼요 어떤 사례냐면 우리가 보이스피싱의 계좌명인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은 맨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다 세세하게 업무 분담이 돼 있어요 전화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화해서 피해자가 어떤 계좌에 입금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입금시키는 그 계좌 명의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계좌 명의인을 이 조직의 우두머리나 조직 구성원들의 계좌를 하게 되면 금방 발각되고 금방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명의인을 계좌를 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험생들도 많고 대학생들도 많고 취준생들도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유혹을 해요 우리가 취업사이트 같은 데 보면 계좌만 통장 하나만 빌려주면 백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빌려줬다가 공범으로 같이 처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드러내서 통장 빌려달라고 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통장 빌려주는 게 다 불법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당장 고시원비가 없어요 그래서 고시원비가 필요해서 고시원비랑 그다음에 학원비 용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되는지 어떤 제2금융권에 가서 물어봤더니 금융 실적이 있어야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수험생들이 무슨 금융 실적이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너 금융 실적을 만들어줄 테니 일단 계좌를 개설을 해서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도 모르는 우리 순진한 수험생들이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금융 실적을 올릴 생각에 그 계좌를 갖다 줘요 근데 그게 어떤 계좌가 돼요 볼시피싱의 계좌 명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그 계좌에 넣어요 그러면 그 계좌에 입금이 되면 다른 사람 인출책이 있어요 인출하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인출을 해가요 그러면 그걸 또 전달하는 전달책이 있어요 그럼 전달하는 사람이 그걸 이 우드로만 우리한테 갖다주는 이렇게 점조직처럼 이렇게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본인이 짐작은 한 거지 아 어떤 사람이 내 계좌를 달라고 해 그러면 어 왠지 이거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문득 왜 내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지 라고 해가지고 은행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 내 계좌로 천만원이 들어와 있네 그래서 이 계좌 명의인이 이 돈을 인출해 버린 거예요 이때 이 계좌 명의인이 자기 통장에 들어온 그 돈을 인출했을 때 이게 횡령죄가 되느냐 이게 판례의 쟁점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계좌 명의인이 그 피해자가 입금시킨 거잖아요 그 돈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입금시킨 돈인데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요 법률상 원인이 없이 계좌의에이체에서 취득한 예금채권 그래서 이 계좌 명의인이 은행에 은행한테 예금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금을 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그걸 예금채권 상당한 돈은 어떤 돈이에요 계좌 명의인 돈이 아닌 거예요 그 돈은 피해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송금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될 돈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홀라당 빼버리면 빼서 써버리면 그건 횡령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 송금 이체된 돈에 대해서 송금 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신의 측상 사실상 보관 위탁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시피싱의 계좌 명의인은 사실상 관계 신의 측에 의해서 보관자의 지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명의로 입금됐다고 해서 홀라당 빼서 써버리면 이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위탁관계예요 이해 가시죠 자 다음 자 판례를 봅시다 아 이거는 편의점 알바생 절도일까 횡령일까 이게 전형적인 횡령에 대해서 쟁점인 거예요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알바생이 그 뭐죠 금전질락기겠죠 금전질락기에 판매한 돈을 슬척한 거예요 이게 절도예요 횡령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재산책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남의 돈인 거잖아요 남의 돈인데 이거 슬척했을 때 이게 절도인 것 같기도 하고 횡령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 그 중요한 지점이 아까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이냐 그거에 따라서 횡령과 절도가 갈려요 여러분 이거 답 알려줘요 편의점 알바생은 주인한테 그 돈을 너가 고용관계에 의해서 보관해야 편의점 주인한테 주기 전까지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생이 돈 쓸 적하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쉴 때 그냥 뭐 게임하지 말고 게임하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니걸 마인드를 키우는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물 재물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물 보관자가 횡령을 했을 때 재물 보관이잖아요 우리가 재물 재물이 뭐냐 다른 말로 우리가 유채물이라고 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채물 잡힌다 쉽게 말하면 손에 잡히는 물건이다 이게 재물이에요 그러면 손에 우리가 재물과 대비되는 용어가 뭐예요 이익이잖아요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은 이익은 눈에 잡혀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재물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재산상 이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대표적인 재물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동산이 있겠죠 동산은 손으로 들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땅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다 동산이에요 이거 파업 이거 포인트 이것도 동산이죠 마이크 움직이잖아요 이게 동산이에요 움직이는 것들이 동산이에요 칠판 지우개 이것도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 현금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수표 수표도 알죠 자동차 자동차도 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재물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이 뭐예요 동산인데 아닌 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 이게 부동산이에요 그럼 그게 토지 아파트 주택 이런 것도 땅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동산이에요 동산은 땅에서 떨어져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그러면 재물 보관자 보관자는 뭘 어떻게 보관을 해야 보관이에요 재물 보관자는 기본적으로 사실상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재물 보관자가 내가 지배력이 없으면 횡령이 될 수가 없어요 보관자가 어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제가 되는 거죠 아까 노트북 설명 이야기 했잖아요 친구 노트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냥 친구한테 잘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걸 동의 없이 팔아버렸을 때 이게 횡령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상 법률상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노트북은 동산이잖아요 동산은 내가 지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갖고 있으면 돼요 갖고 있는 상태가 점유라고 해요 점유 우리가 또 이것도 민법상 개념인데 점유와 소유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유는 말 그대로 내 거 내 거가 소유예요 점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차지하고 있는 거 그 점유예요 점유와 소유는 달라요 보통 기본적으로 소유자는 다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점유자는 소유자한테 허락을 맡으면 점유할 수가 있어요 그게 동산은 그래서 가지고만 있으면 다 처분할 수 있는 지배력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도 현금도 쉽게 주머니 인 마이 포켓 하면은 점유할 수 있잖아요 현금도 점유 그 다음에 꼭 내가 장롱에 넣어놓거나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예금해가지고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법률상 지배력이 있으려면 현금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만 있어도 되고 은행에 예금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무단으로 써버리면 그게 횡령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수표도 마찬가지고 수표도 쉽게 쓸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는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등록명의자가 자동차 등록명의자가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등록된 자동차를 보관하는 사람 사실은 A의 자동차예요 근데 B가 A의 자동차를 빌려 타다가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처분해버렸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게 법률상 이게 또 절도일까 횡령일까 또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또 특강 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동차는 꼭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점유자여도 횡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입차지 지입차예요 지입차는 뭐냐면 지입차량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그 건설 현장에 가면 되게 엄청 중장비들 있잖아요 가장 쉬운 게 포크레인 포크레인을 예를 들어요 포크레인은 포크레인은 보통은 포크레인 소유자 포크레인을 산 사람이 그 등록명의자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포크레인은 건설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건설 중기 중기 면허가 있어야 포크레인에 그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설 현장에서 이 포크레인을 좀 몇 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원래 그 을이라는 사람의 사람이 1억을 들여서 포크레인 1억까지 하나? 어쨌든 1억이라고 치고 포크레인을 샀어요 그러면 이 포크레인을 을명의로 하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을명의로 해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병한테 팔면 이거는 아무런 범죄가 안 돼요 근데 을이 1억을 들여서 포크레인을 샀는데 이걸 갑이라는 회사에 지입을 넣어요 지입 지입을 해 그러면 이 포크레인은 갑 명의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갑 명의로 등록이 돼 근데 사용은 누가 해요? 이 포크레인의 등록명의자는 갑 이 회사지만 을이 실질적으로 이 포크레인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주인처럼 운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병한테 이걸 팔아버렸어요 이때 죄가 어떤 죄가 되느냐 근데 판례는 이 경우에 등록명의자는 갑이고 을은 이런 지입관계에 의해서 이 갑의 포크레인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인데 그래서 보관자인데 보관자가 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팔아버렸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경찰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자 명의신탁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부동산에 대해서 나오네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웬만하면 다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끔 부동산 등기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 제도가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생겨날 때부터 생겼던 게 아니에요 현대시대에 들어오면서 등기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왜냐면 거래관계가 예전에는 그 집문서 많이 들어보셔요 집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부동산을 사고팔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조된 집문서도 있고 거래관계가 복잡해지는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등기 제도를 만들어서 누구나 다 이 부동산은 누구 소유인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등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등기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아파트가 없었는데 새로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처음에 새로운 등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등기가 되기 전에는 미등기인 경우에 있어요 미등기인 거예요 그 경우에는 미등기일 경우에는 누가 처분할 수 있는지 있는 것인가 이걸 보는 게 부동산에 대한 쟁점인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다른 것들은 보면은 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분을 하면은 다 횡령이 돼요 근데 부동산도 제가 여기서 이 건물에서 강의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처분한다고 해서 횡령이 되겠어요 아무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왜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는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건물을 이렇게 땅으로 밟고 있다고 해서 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이거 내 거니까 나랑 뭐 10억 주고 팔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횡령이 되겠어요 저는 아무런 권능이 없어요 제가 제 이름으로 된 건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조차 없기 때문에 횡령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일 때 횡령이 된다 근데 믿음기일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제가 믿음기인 부동산도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기일 경우에는 위탁관계에 의해서 실제로 그 부동산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은 되게 좀 오래된 건물인데 새로 옆에다가 새 건물을 지었어요 새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지은 다음에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근데 원래 이 믿음기 부동산이 갑의 소유예요 근데 갑이 아직 등기하기 전에 을한테 너가 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잘 잘 관리하고 있어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이 위탁관계예요 위탁관계에서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제 3자한테 아 이거 내 소유예요 이 믿음기 건물은 내 소유니까 나랑 사고 팁시다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이 경우에 이 을은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하는 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믿음기의 경우에는 등기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등기명의자가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기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데 부동산은 예외적인 게 명의신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등기부등본 본 적 있어요 우리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이거는 토지 등기부등본이에요 표제부 표제부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이 어떤 건물인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건물은 주말 처리된 거는 이게 수정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보니까 이 주소지는 인천에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지목이 뭐예요 임야예요 임야는 쉬운 말로 보여요 산 산을 임야라고 해요 그리고 면적이 제곱미터 2만 5천 제곱미터 이 토지라는 설명인 거예요 이게 표제부 그 다음에 표제부로 되어 있고 소유에 대한 부분은 갑구에 되어 있어요 이게 갑구거든요 갑구는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했네 처음에는 항상 등기부는 소유권 보존부터 돼요 보존등기율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넘기면 계속 이전 또 넘기면 이전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등기 원인은 뭘로 이전했냐 증여로 이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인데 공유를 여러 사람이 이렇게 지분 5분의 2 5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부동산 등기부예요 아까는 토지 없고 집합건물은 뭐예요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집합건물은 소유자가 땅은 하나인데 그 위에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아파트 아파트는 땅 하나의 땅이 수십 채 소유자들이 있잖아요 구분 소유돼가지고 1층 101호는 A 소유 1층 102호는 B 소유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집합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아파트 전체가 다 A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집합건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단일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우리가 집합건물로 등기를 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상식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자 본격적으로 명의신탁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왜 명의신탁에 대해서 어려워하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의 법리가 너무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명의신탁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법을 봐야 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이 실명법에 의해서 명의신탁 판례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횡령제가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그게 이 법리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이 명의신탁은 왜 중요하냐면 횡령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은 꼭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명의신탁이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내고 싶은 거예요 자 명의신탁 기본적으로 등기는 누가 해라 소유자가 등기를 해야 돼요 이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명의신탁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용어 자체부터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명의 명의가 뭐 우슬이 좋은 사람의 명의예요 아니고 그 명의 아니고 이 땅은 누구 명의야 할 때 그 명의예요 이름 그 소유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그 누구 명의의 땅인지 그 명의 원래는 이 부동산이 A명의예요 A명의인데 이걸 신탁한다는 거예요 신탁 부탁해 부탁한다는 게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에 색깔 이런 거 여기에 보면 신탁도 나오고 또 명의수탁자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탁이 뭐고 또 수탁이 뭐예요? 라고 또 궁금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도인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매수인 이렇게 하고 증여할 때는 뭐 증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수증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받는 사람은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수가 들어가요 수 헷갈린다 내가 매수인과 매도인이 헷갈린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헷갈린다 그러면 수가 들어가면 받는 사람 사는 사람 그걸 다 수탁자 매수인 수증인 이런 식으로 다 받는 사람을 그렇게 용어 헷갈리시면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뭐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이 매수인은 사는 사람 수탁자는 명의를 부탁받고 명의를 해주는 사람 이렇게 다 이해가 될 테지만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3조에서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기본적으로 실권리자 원래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라 그럼 다른 사람 부탁을 받고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에서 부실법이라고요 우리가 줄여가지고 부동산실명법을 부실법에서 이렇게 이야기 딱 했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 신탁을 했다 했을 때 그 효력에 대해서 사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다 니네들끼리 신탁자하고 수탁자하고 니네들 둘이 짜고 명의 신탁 약정하면 우리가 법률성 무효야 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도 무효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단서가 있네 항상 법에는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다만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신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너무 어려워요 이따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 단서 규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자 그리고 1항과 2항의 무효는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제3자가 이 명의 신탁이 있는지 모르고 이 부동산을 샀어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는 어 나 명의 신탁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있고 나 명의 신탁인지 알았어 하지만 나는 그 건물을 사고 싶어서 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3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그 수탁자한테 이 건물 샀으면 너꺼 맞아 이게 이제 법의 규정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명의 신탁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규정이에요 자 이걸 기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잠깐 그럼 명의 신탁 모든 명의 신탁은 다 무효냐 그건 아니에요 법에서 예외로 명의 신탁이 가능한 경우를 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우리가 불실법이 김영상 정부 때 처음 들어왔거든요 왜 들어왔냐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별로 안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이 본인 이름으로 재산이 너무 많이 되어 있으면 이게 재산이 발각되면 안 되는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을 숨겨놓고 싶거나 아니면 내 이름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되게 많이 빌렸는데 내 앞으로 부동산이 되어 있으면 그 채권자들이 내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통해서 그걸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으로 빼돌려 놓고 싶을 경우 이럴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앞으로 재산이 많이 되어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 불려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래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부실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쨌든 거래 질서가 좀 더 평화로워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본인 명의로 등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 누구냐 아니면 본인 명의로 등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럴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 경우에는 명의 신탁 그러면 그러면 이런 목적을 두는 이유는 이런 목적 때문에 명의 신탁을 무효로 만드는 거겠죠 법에서 금지를 하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유효해요 아직도 명의 신탁이 자 그러면 명의 신탁이 유효했을 경우부터 볼게요 기본적으로 명의 신탁이 유효한 경우 이자간 명의 신탁 우리가 명의 신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자간 두 사람 사이에서 하는 양자간 이자간 명의 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 있고 계약 명의 신탁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자간 명의 신탁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유효한 명의 신탁이 있다고 했죠 그게 종중이 포함되잖아요 이 종중이 이 A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중이 이 수탁자한테 약정을 해요 의리라고 합시다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다 의리예요 아니 갑이 나쁜가 아무튼 그건 자체하고 의리라고 해요 우리가 법률관계에서는 의리 약자이기도 하지만 피고인 가해자일 경우에 을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수험생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을은 보통 피고인 가해자 얜인지 이상한데 암튼 그렇게 해요 을 을이 신탁자와 신탁자 이 갑종중이랑 약정을 해요 뭘 약정했냐 이 토지를 담보로 너가 이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한 10억 대출 한 10억 대출 좀 받아달라 라고 하면서 이 토지 명의를 수탁자한테 넘겨요 등기 명의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명의 신탁은 명의 신탁 약정이 있어야 돼요 약정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이 종중 토지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갑의 소유이다 소유이다 그런데 이 이 토지를 담보로 삼아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을 명의로 한다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등기를 을한테 남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명의 신탁이에요 원래 이 토지는 누구 거예요 신탁자인 갑 거예요 갑 건데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의 신탁에서 그 시험 문제에도 대내 관계 대외 관계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대내 대내는 누구요 신탁자와 수탁자 갑과 을 사이에 대내 내부적인 관계 대내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대외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외 관계에서는 이 수탁자인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대내 관계와 대외 관계의 구별인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 갑과 을 사이에 소유자는 갑이인 거죠 갑 갑이에요 근데 을이 제3자한테 을이 제3자한테 담보 제공을 해서 대출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이 사람은 이거를 매도를 해버려요 팔아버려요 팔아버렸을 때 을은 갑에 대한 횡령죄가 되느냐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이 사람은 명의식탁 유효하잖아요 유효하기 때문에 이 종중의 토지를 보관하는 자예요 이 등기 명의자라고 해서 이 등기가 이 을한테 있다고 해서 이 토지가 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갑의 거잖아요 갑의 거를 잘 보관을 해서 담보대출 받아달라고 했으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갖다 주면 되죠 왜 이거를 팔아먹어 그래서 이때 을이 제3자한테 팔았을 때는 횡령죄가 된다 재물의 보관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보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횡령죄가 된다 그럼 또 반대로 이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받아달라 이게 아니라 갑의 을에게 지금 우리 종중한테는 지금 당장 등기비를 우리 종중 앞으로 해둘 수가 없으니 일단 네 명의로 등기를 해두자 라고 하면서 약정을 해요 위탁관계 위탁약정을 하겠죠 약정을 해요 그래서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을은 종중을 위해서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종중 허락 없이는 어디다가 처분도 하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돼 그냥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급해 그래서 이 3자인 은행한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이 돈을 홀라당 써버렸네 그러면 이 사람 담보 제공한 경우에는 횡령이 되어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처분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 제공 허락 없이 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담보 제공한 경우에도 다 횡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게 다 판례사안입니다 이게 실제 지문에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을이 처음에 제3자한테 은행에 담보 제공을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그 돈을 홀라당 써버린 것도 부족해가지고 다시 또 매도를 해버렸네 그럼 이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어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근데 이 경우에 쟁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근저당권 설정할 때 이미 횡령죄 한 개가 성립이 됐어요 근데 그 후에 또다시 매도해버리면 그때 또다시 횡령죄가 또 한 번 성립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판례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이자가 명의신탁 이 무효일 때 자 무효일 때를 봅시다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이자관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가끔 지문에 이자관이라고 안 하고 양자관 이라고도 나오고 아니면 등장인물이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두 사람만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다 양자관 이자관 명의신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신탁자 부자인 신탁자 타워팰리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둘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재산을 타워팰리스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정을 해요 수탁자하고 야 너가 이 타워팰리스 좀 맡아 둬 근데 알지 이 타워팰리스는 내 거야 어? 갑이야 갑 거야 대신 너가 이렇게 잘 보관해주면 내가 매달 뭐 10만원씩 줄게 이렇게 약정을 해요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죠 어? 원래는 갑의 소유지만 뭐 등기는 등기만 으로 둔다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죠 그 명의신탁 약정의 가장 증거 명의신탁인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수험생들이 실제로 경찰이 되면 수사할 때 어떤 걸로 하냐면 이 타워팰리스의 등기 권리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로 명의신탁인지 아닌지 많이 밝혀네요 우리가 등기 권리증은 뭐냐면 우리가 등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라는 증서를 하나가 주는데 어떻게 보면 진문서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진문서처럼 이 등기 권리증을 서로 주고 받아야만 이게 매매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서 등기 권리증까지 수탁자한테 주면 수탁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 권리증은 보통은 소유자가 갖고 있어요 근데 등기 권리증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한 매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확인서면이라고 해가지고 의리 처분할 수 있는데 일단 명의신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는 등기 권리증을 누가 갖고 있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인 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잘 보관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되죠 근데 꼭 을이 팔아버려 팔아버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러면 대내적으로 대내의 관계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는 이 타워필리스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는 갑이죠 갑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 명의신탁 보기 전에 법조문 봤잖아요 명의신탁 부실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물건 변동도 무효라고 했잖아요 무효이면 등기도 원인 무효라는 거예요 등기도 무효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등기 무효 약정 무효면 원래는 이 타워필리스는 원래대로 없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일 때 이 타워필리스 소유자는 누구예요 똑같아요 유효일 때랑 똑같이 당연히 갑의 소유자 원래대로 회복해야 되니까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예요 근데 이 등기 약정 등기 약정 이런 게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탁자가 의리 제3자한테 이거를 팔아버려요 팔아버렸을 때 과연 이게 횡령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왜냐하면 원래 부동산은 갑 거잖아요 을은 등기 명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을이 보관자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동산의 보관자에 해당이 되느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등기 명의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법은 소유자가 지금 갑이에요 무효이든 유효이든 이자감 명의신탁에서 타워펠스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러면 원래 등기 명의는 을한테 있지만 무효에 의해서 등기를 다시 돌려주기 전까지는 사실상 윌탁관계에 의해서 보관할 지위가 있는데 잘 보관하지 않고 이거를 홀라당 팔아버렸으면 이때는 당연히 횡령제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근저당권 설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매도하나 근저당권 설정하나 동의 없이 어쨌든 처분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 횡령제가 돼요 근데 이게 부실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이 됐는데 뭐야 그 부실법 시행 후에 다시 원사기복 안 됐거나 아니면 부실법 시행 후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명의신탁이 됐거나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수탁자가 신탁자 명의로 보관을 하다가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거 팔아버리면 무조건 횡령제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을이 보관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간생략형 명의등기 자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말 그대로 중간을 생략해한 등기예요 자 왜 그러겠어요 기본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항상 명의신탁 약정이 있어야 돼요 명의신탁 약정 약정 없이 그냥 주면 뭐 증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증여에 의해서 주면은 수탁자께 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약정 너와 나 사이에는 이 타오펠리스는 내 거라는 약정이 명의신탁 약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약정을 했어요 뭔 약정을 하겠어요 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는 어떤 약정을 하겠어요 내가 지금 타오펠리스를 하나를 살 건데 내가 이걸 4명으로 하면 아무래도 내가 세금을 많이 못 냈는데 국가에서 아파트에서 세금을 무지하게 갖고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앞으로 명의 좀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의리 그래 뭐 해줄게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매도인의 매도인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라고 했죠 이 타오펠리스를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되겠죠 사는 사람 수 사는 사람 뭔가 받는 사람이 수 매매 계약을 해요 이 타오펠리스를 이제 20억 20억 너무 싼가 타오펠리스 30억 30억에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둘 사이에 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뭘 줘요 돈을 줘야죠 30억을 줘요 그럼 30억을 받으면 그와 동시에 매도인은 뭘 넘겨줘요 등길을 넘겨줘야죠 이게 가장 정상적인 매매 계약의 거래 형태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 매수인이 매도인과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어 그래서 돈은 온 것까진 좋아요 30억은 왔어 그러면 매도인이 매도인이 뭘 넘겨줘야 돼요 등길을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등길을 어떻게 넘겨줘요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인 거예요 중간을 생략해버려 이렇게 중간을 생략하고 이렇게 가는 게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에요 왜 이렇게 가겠어요 왜 이렇게 가겠어요 얘 둘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서 내가 부동산을 살 건데 너 이름으로 해 라는 약정이 있었고 매도인한테도 협의 이야기했겠죠 사실은 내가 사지만 내가 사정에 의해서 등기는 좀 이쪽으로 좀 넘겨주세요 라고 하고 매도인이 오케이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게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에요 근데 우리 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명의 신탁은 약정 무효야 또 뭐도 무효 등기도 무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무효일 경우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등기 다시 수탁자 명의로 된 등기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되겠어요 이 수탁자가 이 3자한테 팔아버렸을 경우에 이 등기를 다시 돌려주기 전에 팔아버렸으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게 출제가 되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우리 제3자한테 이 타워펠스 자기 명의로 된 타워펠스를 팔아버렸을 경우에 횡령이 되느냐 예 쟁점인데 그럼 약정 무효 등기 무효일 때 그럼 이 타워펠스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약정도 무효야 등기도 무효야 그럼 이 타워펠스의 소유자는 어떻게 돼요 원래 소유자한테 회복을 하겠죠 원래 소유자는 누구예요 무효였으면 그전 등기 명의자인 매도인 명의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중감생약형 명의신탁에서 소유자는 누가 돼요 매도인인 거예요 매도인 신탁자가 아니에요 신탁자는 매수인일 뿐이지 이 타워펠리스에 대해서 한 번도 소유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매매계약의 매수인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등기를 다시 매도인한테 회복하기 전에 돌려보내기 전에 제3자한테 팔아버렸다 그럼 이게 신탁자에 대한 횡령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아니 소유자는 매도인이고 신탁자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약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약정에 의해서 이 타워펠스의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을 해줘요 판례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법률상 형법상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조차 없다 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차피 타워펠스 소유자도 아니잖아 너는 매수인일 뿐이잖아 너가 갖고 싶으면 매도인하고 어? 잘 대로 계약을 했어야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았다고 해서 신탁자에 대한 횡령은 안 된다 라는 게 키포인트 아시겠죠? 그래서 법원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인관계가 없다 그래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보관자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거 매우 지문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새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단서 봅시다 계약 명의신탁 들어가기 전에 다만 자 우리 방금 봤죠 명의신탁 약정무요 그 다음에 그로 이루어진 등기무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물건 취득하기 위한 계약 이게 뭐예요 쉬운 말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이 뭐겠어요 매매계약이겠죠 쉬운 말로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 너무 쉬우면 일반인들 또 다 경찰하고 법조인하고 하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신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면 누가 뭐가 되겠어요 매수인이 되는 거겠죠 매수인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뭐겠어요 매도인 이렇게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저처럼 이 법조문 밑에다가 설명을 써놓으세요 그럼 다음에 볼 때 안 헷갈리겠죠 상대방 당사자 매도인은 뭘 몰라요 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자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앞에 법문 법문이 무효라고 했는데 무효가 아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뭐겠어요 유효다라는 뜻이 더 우리가 국어 이거 국어예요 국어 국어 잘 해석해야 돼요 원래는 무효인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유효다라는 뜻이에요 자 국어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계약명의신탁을 봅시다 이걸 우리가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제가 방금 법에서 해석해준 그 용어를 계약 계약하는 계약에 의한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매도인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선의 악이라는 표현이 되게 공부하면서 형법 공부하면서 많이 나오거든요 선의는 착한 사람 악의는 나쁜 사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률 영어에서 선의 악의는 선악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선의라고 해요 모르는 사람을 선의 악의는 아는 사람 어 아는데 모른 척한 사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선의 악의의 뜻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명의신탁이니까 처음에 뭐가 있겠어요 약정이 있겠죠 명의신탁 약정 자 어떤 약정이 있겠어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내가 신탁자가 그러겠죠 갑이 내가 지금 타오펠일스를 하나 사고 싶은데 내가 사정상 전면에 드러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을 니가 어 우리가 남이가 어 우리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가 매수인도 대주고 어 마치 니가 사는 것처럼 해줘 하지만 알지 너랑 나 사이에서는 이 타오펠일스는 내 거야 요 약정을 하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 그래서 이 약정 오케이 약정 성리 그래서 을과 한쪽 당사자가 됐죠 명의수탁자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과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타오펠일스를 30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이 매수인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제 어 매도인한테 30억 주겠죠 그러면 30억 받고 자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뭘 줘요 등길을 주겠죠 등길을 넘기겠죠 자 이 거래만 보면은 매우 정상적인 거래에요 어 이게 전형적인 거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 병희씨 다 약정이 있어요 약정은 뭐라겠어 우리 법에서 우효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아까 단서 우리가 단서 내가 일일이 다 해석해 준 거 기억나야죠 단서에서 보여요 매도인이 요런 관계를 모른 경우 어 두 사람 사이에 명희씨 다 약정이 있다는 걸 모른 경우에는 뭐가 유효라고 한다겠죠 뭐가 유효에요 등길을 유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 근데 이 사람이 수탁자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탁자한테 돌려주면 법적인 문제가 없지 근데 결물 발음이 안 되네 결물생심이라고 이 을 입장에서 이 을 입장에서 본인 이름으로 타워팰리스가 생기니까 결물생심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3자한테 홀라당 또 팔아버렸네 이게 팔았을 때 그러면 자 이 타워팰리스 매매계약에 의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된 이 타워팰리스의 소유자 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였을 때 무효였을 때 소유자는 누구인지 자 소유자는 누구예요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어요 매도인이 아기였을 때는 등기 무효예요 근데 선이었을 때 경우에는 단서 규정에 의해서 유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어 등기가 유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약정은 무효야 두 사람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단서에 의해서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 약정 관계를 몰랐을 경우에는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매도인이 누가 선이 매도인이 선이었을 때 선이었을 때는 소유자는 누가 돼요 수탁자 거예요 어 이 타워팰리스는 누구 거예요 수탁자 땡 잡았네 수탁자 매도인이 악이었어 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에서처럼 이 등기는 다시 원래대로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 타워팰리스는 다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자인 거예요 근데 신탁자 소유는 아니잖아요 신탁자는 그냥 이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댄 관계인 거예요 이 타워팰리스 사기 위해서 이 30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네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신탁자가 제3자한테 팔아버렸다 이때 그럼 횡령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매도인이 안 보이니까 지울게요 매도인이 선이었을 때는 소유자 소유 이 타워팰리스 소유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수탁자께 돼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아버려도 매도인이 선이었을 경우에는 이 타워팰리스는 수탁자 거기 때문에 자기 거를 자기가 판다고 해서 횡령이 안 돼요 내 거를 판다고 해서 이게 왜 횡령이에요 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명의식당 약정이 무효고 등기가 무효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 돈도 아닌데 어? 자기가 30억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이걸 팔아버렸는데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럴 경우에는 민사로 해결해라 이거 민사로 그럼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어떻게 보면 이 30억을 대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런 원인 없이 신탁자한테 30억 받아가지고 이 타워펠리스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억에 대해서 돌려달라는 민사상 부당이득 만한 청구만 할 수 있지 이 사람이 팔아버렸다고 해서 이 신탁자에 대한 횡령은 되지 않는다 라는 게 판례예요 중요 핵심 메도인이 메도인이 아기일 경우에는 이 타워펠리스 등기는 누구로 회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그 전 등기 명의자 누구? 메도인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팔아버렸으면 이 경우에는 신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타워펠리스에 사는 데 있어서 신탁자는 돈 된 사람일 뿐이지 이 타워펠리스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관자의 지의도 없어요 어? 신탁자는 신탁자의 보관자가 아니야 타워펠리스의 보관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팔아버렸다고 해서 메도인이 아기라고 해서 이 타워펠리스를 판 것이 어? 회복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일 때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회복한자의 행령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메도인이 아기였을 때는 위탁에 의한 신인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회복한자 회복한자가 안 된다 라는 게 계약명의 신탁의 핵심입니다 자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 아마 명의 신탁을 이렇게 강의한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자 자 판례 판례 몇 개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부 조부 명의로 사정받은 마을 주민 공동소유기인 이미아예요 글씨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부 명의로 사정받은 마을 주민 공동소유인 이미아 공동소유라는 것은 근데 원래 마을 주민이 공동소유인데 이 조부 조부가 민법상 용어로 할아버지자 우리나라 원래 용어로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명의로 사정받았다는 게 뭐냐면 사정이라는 것도 또 민사적인 용어예요 뭐냐면 원래 땅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뭔가 원래는 이 땅이 이제 마을 주민의 소유인데 여기에다 뭔가를 국가에서 해요 그래서 이 땅 대신에 그 옆에 땅을 주는 거예요 이걸 사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정 그래서 근데 이 마을 주민 모든 사람이 뭐 한 50명이면 50명 이름으로 등기하기 뭐하니까 마을 주민 중에 한 사람인 이 조부 명의로 이 땅 전체를 등기 명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50명이 이 조부한테 뭐 한 게 돼요 명의신탁한 게 되잖아요 이게 명의신탁한 게요 근데 이 조부가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분의 권리 의무는 다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아버지 아버지도 돌아가셔버렸어 근데 이 손자가 마을 주민 공동소유 이마를 이마를 홀라당 팔아버렸어요 이 경우에 횡령이 될 것이냐 손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 명의신탁인지 몰랐다 나 할아버지한테 한 말도 못 들었어요 나 우리 건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한 말도 없었고 난 내 건 줄 알았어요 라고 했지만 판례는 뭐라고 했느냐 상속은 모든 걸 다 승계한다 그래서 수탁관리자 할아버지가 뭐예요 수탁자잖아요 수탁관리자로서의 지위도 보괄적으로 승계한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 너가 할아버지 대신 수탁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거다 근데 너가 팔아버렸으면 너 횡령 맞아 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최근에 판례예요 자 특정 토지 토지를 공동 매수하기 공동 매수한 다음에 공동 등기하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좋은 토지가 있어 이 토지 좋은 토지가 있는데 이걸 갑과 을이 공동에서 매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처리를 을한테 맡겼어요 너가 이 병한테 이 토지를 사면서 내가 지금 나는 바쁘니까 내가 돈을 댈 테니까 너가 좀 다 업무처리 좀 해줘 매매계약도 하고 등기 신청도 좀 네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매매계약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 토지 등기를 원래는 2분의 1씩 갑 2분의 1 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버리냐면 을이 이 전체 전체를 을명의로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갑이 또 어떻게 됐어 했더니 을명의로 다 해버렸네 갑이 항의한 거예요 너 뭐야 너 왜 내 이름으로 안 해줘 그러니까 을이 아 미안 미안 미안해 다시 그래서 뭘 해줬냐면 소유권 확인증서를 작성해서 2분의 1 소유는 갑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소유권 확인증서를 작성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토지가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보상금이 한 10억이 나왔어 10억이 나왔으면 5억은 갑 5억은 을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이 이제 갑이 그걸 알고 을한테 야 너 10억 받았다며 또 5억 줘 그랬더니 을이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 경우도 판례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법원은 대법원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명의신탁이다 언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이 됐냐 소유권 확인증서 작성 거부할 때 원래 2분의 1은 갑건데 등기는 다 을 명의로 된 거잖아요 이 2분의 1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인증서를 작성하고 거부했을 때 명의신탁 관계를 된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을 추인하는 경우에도 이자감 명의신탁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을은 수탁자로서 수탁자로서 갑에 그 부동산을 잘 보관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갑한테 잘 돌려줘야 되는데 지가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명의신탁자인 수탁자로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을 해서 횡령죄가 된다 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반대로 이 경우에는 부동산 입찰 절차 이거랑 비슷하죠 특정 토지 공동매수 공동등기랑 약간 비슷해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입찰할 때는 한 명 명의로만 입찰을 해야 돼요 원래 법상 법원에서 입찰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을 명의로만 낙찰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을 명의로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요거를 낙찰을 받은 이 A라는 토지를 얘가 홀라당 혼자 처벌을 해버렸네 이 경우 횡령이 될 것이냐 요거랑 많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법원은 횡령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명의신탁도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입찰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 부동산의 소유권은 낙찰 받은 사람이 사람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니네들이 이렇게 했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건 명의인이 취득하는 거야 을 명의로 낙찰 받았으면 을이 취득하는 거야 라고 법원으로 판결했습니다 이게 법리 민사상 법리를 알지 못하면 판례가 아니 이거랑 이거랑 왜 틀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법 지식을 알게 되면 아주 쉬워요 네 그래서 헷갈릴만한 사안 몇 개만 봤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핵심 정리 이장한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 처분 시 횡령죄 된다 안 된다 된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 처분 시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다 자 맞았죠 자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일 때 수탁자가 그 부동산 처분하면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아기 시 이 수탁 부동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임죄도 안 된다 자 그리고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 그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는 아까 부실법에서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다시 앞에 들어가서 돌려서 한번 봐봐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제3자는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 취득한다 자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 비슷해 매수한 제3자가 선악 불문하고는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짜고 공모했어 을 을이 뭐 수탁사인 거 알고 야 그거 내가 사는 것처럼 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 둘이 그거 나눠 갖자 이렇게 짜고 한 거야 그 경우에는 이 사람 죄가 된다 공동정범이다는 거죠 공동정범이다 이자감 명의신탁에서 그러겠죠 오늘 행령제 명의신탁 부분 장시간에 걸쳐서 좀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정말 여러분이 한 번은 꼭 이렇게 자세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제목으로 다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